안녕요. 종로 YBM 미친토익 리스닝 최윤선 강사입니다. 6월 마지막 시험이죠. 여러분 6월 마지막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떤 파트를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Part 2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미친토익 오프라인 600 그리고 750만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서 어렵겠지만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봐 라고 했더니 2를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2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파트는 단기적으로 전략만 딱 잡아주면 빠르게 오를 수 있는 파트임으로 오늘 저와 함께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같이 문제도 풀고 같이 따라 읽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정형화된 정답의 틀은 깨졌다 입니다. 언제 출발해? 내일.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회적인 답변들 오늘 그것들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 외국도록 해보고요. 거절, 지적, 반대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지 라는 정답을 주겠다는 거죠.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reat. 라는 표현은 너무 정형화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회적 답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뿅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누가 담당하죠? 이거 전화번호 어딨죠? 이랬을 때 flyer 날리는 애예요. 팍팍 날리잖아요. 전단지들. 영국식 발음 flyer. 전단지를 보세요. 라고 건네주거나 아니면 텔레폰 디렉토리, 디렉토리, 전화번호를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빌딩 디렉토리, 빌딩 디렉토리. 건물의 1층에 누구 사무실? 2층에 어디? 3층에 치과. 이런 건물의 이런 안내도나 전화, 그 층별 정보 같은 걸 디렉토리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floor plan. 바닥에 계획을 세웠다. 쫙 바닥에 계획을 놓은 거.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휴게실, 여기는 화장실. 건물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평면도. 영국식 발음은 floor plan. floor plan. 쓸 수 있겠고. 자 그리고 강세 중요하죠. itinerary. itinerary는 무조건 여행 아니고 출장도 가능해요. 둘 다 오케이. 일정표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spreadsheet 이란 단어가 나오면 엑셀같이 숫자나 정보가 나와있는 이런 표 같은 거죠. 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자 누가 담당해? 여기 보세요. 저기 전화번호 어떻게 되지? 여기 있다. 이렇게 건네주는 출처를 전환하는 형태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아볼게요. 찾아봐 드릴게요. 이런 정답들인데요. 자 먼저 꼭 적어두시고 암기. look up. look up은 정보를 찾아보다 뜻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거 정보죠. 팩스번호 정보죠. 아니면 저 사람의 내선번호 정보예요. 자 저 사람 내선번호 어떻게 되죠? 제가 그 내선번호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I'll have to look it up. I'll have to look it up. 자 그러나 T 발음 뒤에 A, E, O, U 발음이 붙으면 어떻게 발음하겠죠? look at up. look at up. I'll have to look at up. 역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자 let me find out. 알아보다. 라는 동사예요. 찾다 아니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볼게. 찾아볼게. 두 번째 오해적 답변. 자 세 번째로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한번 볼 건데 I don't know. I'm not sure. 이란 표현은 너무 식상하니까 새로운 것을 줘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lue 라고 하는 게 명사로 실마리. 힌트죠. 단 하나의 실마리도 없다. 몰라. 가 되는 거죠. I don't have a clue. 자 그리고 두 번째 I don't work here. 저기 여기 가게 오늘 몇 시에 문 닫죠? 저기 직원 아니에요. 몰라요. 자 그리고 I just got back from my vacation. 자 지금에서 워크숍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야? 저 휴가 갔다 방금 왔어요. 몰라요. 자 그리고 I hardly dine out. 나가서 식사 거의 안 하는데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추천해 주실래요? 제가 거의 외식을 안 해가지고 거의 뭐뭐하지 않다? hardly. 어렵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 always bring some food to work. 항상 음식 싸 갖고 다녀가지고 몰라요. 라는 표현이 I don't know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것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역질문입니다. be supposed to. 아마 RC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발음상 be supposed. 이음절 강세. 두 발음 달라. be supposed 동사.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동사하기로 되어 있다. 인데요. 자 am I supposed to? 제가 그러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was I supposed to? 제가 그러기로 했었었어요? 시제가 다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3시까지 오세요. 제가 그러기로 되어 있나요? 오늘 이렇게. 어제 왜 3시까지 안 왔어? 제가 그러기로 되어 있었었나요? 금시초문? 이런 형태가 되면서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고 답을 주지 않는 이런 역질문. 질문했는데 또 질문하면서 해석상 어울리는 오답. 이런 정답. 우회적 답변도 많다라는 거죠. 답변이에요. 우회적 답변.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또 살삭 녹아있으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략. 두 번째. 아 정답이 너무 어려워요. 쌤. 그렇다면 원래 답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답소고 전략의 첫 번째는 발음입니다. 역시 리스닝은 들어서 푸는 거지 눈으로 보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파트는 문제의 보기가 전혀 그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청취력을 요하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어휘력을 요하는 함정들 이걸 버릴 수 있는 게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네 가지. 네 가지를 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발음을 장난을 친다 이거죠. sign sign. 자 근데 sign은 동사로는 서명하다 뜻인데 명사로는 서명 뜻이 없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road sign. 도로 표지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명사로는 표지판, 간판, 표시라는 단어도 괜찮아요. sign의 명사 뜻, 서명 뜻 없다라는 거죠. 표지판, 간판, 표시. 동사는 서명하다, 명사는 표지판. 자 그랬더니 assign. 자 중요한 단어 앞으로 세 가지를 외우십시오. 할당하다, 지정하다, 배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되어진 좌석이라고 할 때 assigned, see it. 이렇게 지정된 좌석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러면 sign, assign. 발음 비슷한데요. design, 설계하다 뜻도 있죠. 그리고 resign, 사직, 사퇴하다. sign, design, resign, assign. 이렇게 비슷한 발음 장난을 해주면서 질문에는 여기다가 서명하십시오. 동사를 주고 A번에 지정석. 이렇게 발음 장난의 함정을 많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함정은요. 파생된 단어입니다. donate, 동사 기부하다. donation, 명사 기부. donor, 기부한 사람, 기부자가 됐는데요. 그러면 donate 듣고 막 donor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요? 아니지만 해석상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줘가지고 함정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발음일 때가 가장 많긴 해요. 자 세 번째로 의미가 다른 반복어는 역시 어휘력을 요한다. listening도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row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사로는 줄. 이 줄. this row. 첫 번째 줄. first row. 두 번째 줄. second row.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런데 row는 동사가 되면 no를 줬다. she's rowing a boat. she's rowing a boat. 하나는 이쪽 줄에 놔라. a. no를 줬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둘 다 row가 들어갔는데 다른 의미를 쓰였어. 이런 걸 알려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하고 문장 속에 어떤 목적어 혹은 어떤 동사와 함께 쓰였나 적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hire, hire 이런 단어가 뭐가 떠오르세요? 저 채용하는 것도 떠올라요 쌤. 그런데 동사로는 채용하다고 명사로는 채용된 사람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hire, hire. 뭐야? 발음이 똑같나요? 똑같죠? 뜻은 다르죠? 더 높은 채용하다 채용된 사람. 근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하이, 높은 이란 이 단어와 그리고 세이 하이, 안녕야 이런 거 있죠. 역시나 같은 발음인데 스펠링과 뜻이 달라. 그래서 hire, hire. 하이, 하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 단어 들리면 오답이야는 아니지만 해석을 따져보셔야 되겠죠. 이 네 가지의 함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오늘 어떤 함정이 있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오답, 소거 전략을 줄일 거냐면 형태예요 형태. 자 앞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예스랑 노라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 두 가지. 예스, 노라고 답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말을 해주세요. 의문사 의문은 선택 의문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의문사 의문은 who, when, where 이렇게 시작하는 거. 선택 의문은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이런 거예요. or, 네, 아니오라고 답을 줄 수 없다 이거지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명사만 딱 주는 정답 안 되는 거 두 개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평소문, 마침표 딱 끝나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오늘 토익 공부를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단어 시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긍정부정 부과 의문은 뭐지? do you, are you, don't you, haven't you?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인데요. 예문과 함께 정답을 볼 거예요. 다시 의문사 의문은 선택 의문은 yes, no, 불가.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보시면 who's responsible for the project,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그런 거 같아요. x 어쨌든 yes가 없어도 그런 거 같습니다는 맞아요 맞아요니까 yes죠. x. go, gotta, ahead, 앞으로. 이거 추진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 허락의 의미 역시 x. 그래서 누가 담당하죠? 그렇게 하세요.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만 답이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꼬이기 때문에 오답들을 버려라 라는 전략입니다. 자 의문사 yes, no, 불가. 자 두 번째 선택 의문입니다. 예문 좀 보여드릴까요? do you wanna direct flight? 즉항. 쭉 가는 거. 안 멈추고. 아니면 connecting flight. 자 즉항으로 가실래요? 들렸다가는 연결 항공편. 자 어떤 걸 이용하실래요?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xx 동의한다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번째 물론이지 xx 이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명사만 딱 주는 정답 안 되는 것. 첫 번째 평서문입니다. 보여드릴까요? I need to stop by the post office later. 마침표. 자 보시면 stop by, drop by, come by, go by. 방문하다 들르다. 자 stop by, drop by, come by, go by. 어 저 우체국에 좀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some postcards and envelopes. 발음 중요하죠. 봉투들. 엽서들과 봉투들. 안 되는데 연상된 단어를 딱 주면서 장난을 많이 친다 이거죠. 그래서 나 우체국 가야 되는데 엽서들, 봉투들, envelopes. 발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함정을 주는 거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반 긍정부정부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Did you attend the awards ceremony? 결국은 참석했었었어? 시상식 그랬죠? 2음절 awards ceremony. 시상식 갔었었어? 에이 많은 자료들 안 된다구요. 그리고 잠깐. 자 이거 어딘가 꼭 적어 두십시오. turn 뒤에 out이 붙어요. 붙었어. 명사로. 이럴 때 참가자 수, 참석자 수, 참여 수란 뜻이 있거든요. 엄청 많은 참가자 수. X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일반 긍정 의문문 지금 봤구요. 부정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Didn't you attend? 키워드가 여기로 바뀌었죠? 시상식 참석 안 했었어? 해도 많은 자료. 많은 참가자 수. X, X가 되겠고. 자 이제 부가 의문문. 참가 했었었었지? 시상식에. 그치 않니? 해도? 많은 자료. 많은 참가자 수. X, X가 되면서. 이렇게 줄 때. 근데 이제 웬일이 많은 자료 주면서 막 연상된 단어를 딱 주니까 막 쓰고 싶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미친토익 900 인강에서 Part 2 굉장히 많은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우회적 답변이나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만 싹싹싹싹 골라서 같이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본 상태에서 풀어보기 때문에 연습장을 두고 연필을 꺼내놓고 그리고 질문에 맞는 정답 찾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해보세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질문에 가장 적절한 정답. 그러나 우회적 답변을 찾는데 못 찾겠다면 적절한 오답 속어 비슷한 발음 파생어 그리고 의미가 다른 반복어 그리고 여러 번까지 기타 등등 동음이의어까지 적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함께 1번 문제 번호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할까요? 1번 자 먼저 꼭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where 이라는 단어는 어디 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끝에가 R, E로 끝납니다. 이렇게 R, E로 끝나는 단어 혹은 R로 끝나는 단어 혹은 R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 자음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땐 R 발음을 탈락함으로 영국식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전략은 의문사 동사 핵심 명사 자 그러면 where 의문사 동사와 명사만 그렇죠. where put tables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중심이죠. 어디에 두나 테이블들을 이렇게 자 앞에만 듣고 까먹었어요. 뒤에만 듣고 까먹었으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where 영국 발음까지 반드시 자 여기 보면 UK 영국 발음이죠. 자 어디에 둡니까 테이블들을 그랬을 때 책상 위에 아니면 방 안에 이런 정답을 지금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돌려 말하는 정답들 자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잠깐 우리 플로어 플랜이 무슨 짓이었죠? 바닥에 계획을 세웠어 평 면도 여기 평면도 여기 있는데요. 건네주면서 정답되는 출처 선생님 평면도에는 가구 배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그 거기 브랜드 얘기도 되나? 아무튼 그 사이트에 G를 시작하는 사이트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플로어 플랜 그럼 이제 막 여러가지 도밀 나오는데 office floor plan을 쳐보시면 여기 사무실이 있고 책상 배치 가구 배치 캐비닛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구 배치도 오케이 정답 A 되는 문제였습니다. I have the floor plan right here 이렇게 I have the floor plans right here 꼭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X를 치면 다 X가 된다. 자 B 들어보도록 할까요? They arrived last night 어 They arrived last night 자 그래서 일단 they라고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들 될 수 있겠지만 어젯밤 도착했었어서 언제에 대한 정답이겠죠? X 표시 자 C 들어보도록 합니다. It's not official. 그것은 official 공식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office가 들리는데 official이 들리네 이렇게 유사 발음을 준 거죠. 보시면 office 사무실 official 공식적인 혹은 official 임원 뜻도 있어서 government official 공무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유사 발음이 되는 형태 office official 적절하게 꼭 버릴 수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발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답 들어보고 영국인이면 flow plan 두 번째 문제 2번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의문사 동사 핵심 명사 그런데 명사와 동사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소동태가 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이렇게 가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개설하지? 은행에 잠깐 account 아니고 account 이음절 강세인데요. 자 여기 미리 보시면 account은 계좌 뜻으로 지금 쓰였는데 그쵸? 근데 이거 말고도 이메일 account membership account 이럴 때 계정 뜻도 있고 또 account 라는 단어는 이거 잘 모르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거래처 고객사 예를 들면 who is handling YBM account YBM 거래처 누가 담당해 이럴 때 쓸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각각 계좌 계정 거래처 고객사 다른 의미의 반복을 만들기 딱 좋은데 account 또 비슷한 발음으로는 count 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기 계좌 어떻게 개설 A She's a new accountant She's a new accountant 그녀는 새로운 회계사다. 일단 she 주어부릴치가 되면서 account accountant 파생어죠. 자 B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log in to my email account 영국 잠깐 다시 한 번 I can't log in to my email account 예상됐듯이 이메일 account 이렇게 의미가 다른 반복을 줬고요. 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이 안 돼요? 자 지금 영국식 호주 발음도 영국식 발음으로 가니까 I can't 발음 I can't log in to my email account 오답이었습니다. C You'd better ask the teller You had better ask the teller 우리 bank teller라고 쓸 수도 있고 생략해도 되고요. 그 은행 출 납 원 직원한테 물어보시죠 그래요. 출처를 돌려서 말하는 정답 C 질문답 들어보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죠. How do I open a bank account? 다시 How do I open a bank account? 그리고 영국식 발음을 합니다. You'd better ask the teller 시작 You'd better ask the teller You'd better ask the teller 그래서 소리를 내보는 연습이 그냥 단순히 한 두 번 세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1번 Number 21 I forgot the name of the flower shop we used the last time A I bought a flower vase B It should be in the telephone directory C What kinds of plants do you carry? 선생님 저는 말이 너무 길어지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이 엄청 길어진다면 앞이 더 중요할까요? 뒤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Do you think? 그러나 Do you know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앞에가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I forgot the name of the flower shop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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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orgot the name of the flower shop we used the last time 뒤에서 꾸며주는 것보다 앞에 게 되게 중요하죠. 아 저는 까먹었어요. 그 이름이요. 꽃가게 이름 우리가 지난번에 이용했었었던 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죠. 아 꽃가게 이름이 뭐더라? 자 평서문입니다. 마침표로 딱 끝나는 것들은 예측 불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아 까먹었는데 이름 뭐더라? I bought a flower vase 저는 꽃병을 샀었어요. 연상어죠. 자 그런데 영국식 발음 되게 중요하거든요. Flower vase 꽃병 영국 발음 굉장히 중요한 영국 발음에 토익에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니까 발음 집중하시고 일단 X 아니 저기 꽃가게 이름을 까먹 B It should be in the telephone directory 잠깐 우리 telephone directory telephone directory 전화번호 보였잖아요. It should be in the telephone directory It 시 받는 게 무엇이죠? 아 그 꽃가게 이름은 있을 거야 전화번호 왜 오케이 정답 같죠? 일단은 세 번째 것까지 봐야 되는데 띄워드렸습니다. 그냥 들어볼게요. What kinds of plants do you carry? 자 우리가 carry는 운반하다 말고도 가게 같은 거로 치면 휴대하다 보유하다 취급하다 판매하다 자 어떤 종류 식물들 판매 취급 보유하시고 계시죠? 연상어가 되면서 정답 B 출처를 돌려 말한 거죠. 발음 두 가지 telephone directory telephone directory 라고 쓸 수 있는 발음 자 질문 답 정리합니다. I forgot the name of the flower shop we used the last time It should be in the telephone directory 자 다시 B 따라해볼까요? It should be in the telephone directory Telephone directory 오케이 자 4번인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지금 답변이다 뭐다? 난이도가 있는 돌려 말하는 정답들만 모은 거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물어보면 좀 쉽겠죠 정형화된 정답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갑니다 질문 부터 보도록 할 건데 키워드 주세요 의문사 동상신명사 잠깐 의문사가 아닐 땐 어쨌든 키워드들이 있겠죠 다시 한번 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그래서 I need to know 보다는 요 땐 약간 뒤에 패턴이 좀 중요한데요 how much 그리고 맨 끝에 cost 그런데 가운데 명사가 뭐였냐면 택시였거든요 결국은 얼마냐 택시 비용이 이런 질문이었죠 택시 요금이 얼마죠? 했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주는 문제를 지금 준비한 건 아니니까 A, B, C 들어볼 건데 A번의 UK 영국 발음입니다 A 갑니다 I don't think it's fair I don't think it's fair 자 영국식 발음 fair 자 잠깐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fair 자체가 이렇게 생길 땐 요금 금액 자 그리고 fair 이렇게 생긴 단어는 형용사는 공정한 공평한 박람회 동음 이유요 그럼 있잖아요 이걸 가격 얼마냐 듣고 갑자기 요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이 문제는 동음 이유요의 연상어가 되겠죠 그거 공평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XX 근데 이걸 요금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영국식 발음 fair B I can look it up on the internet 자 look up 무슨 뜻이었죠? 정보를 찾다 아 그거 제가 찾아볼게요 인터넷으로 I can look it up 영국식 발음 T-R-A-E-O look it up look it up on the internet 인터넷 제가 찾아볼게요 알아보겠다 정답 이었고 다시 한번 발음 I can look it up on the internet C 들어볼까요?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굳이 뭐 당연하지 맞지라는 의미로 논리적으로 X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정답 B죠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그리고 정답 B 자 발음 look it up I can look it up on the internet I can look it up on the internet 다음 문제 어떤 우회적 답변 있을지 예상하면서 17번 질문입니다 What size shirt do you want me to order for John? 어? 앞에 세 개를 다 들으셨죠? What size shirt 그리고 뒤에 What size shirt do you want me to order for John? 이 구조를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사이즈의 셔츠를 당신은 제가 주문하게 원하실까요? 어쨌든 무슨 사이즈의 셔츠 저 사람을 위해 주문하지? 이랬을 때 A, B, C 역시 영국 발음 A You'll have to ask him 직접 물어보시죠 물어보시죠 힘 John을 받아서 정답 어쨌든 저희한테 물어봐 직접 이런 형태였죠 B We have three sizes 저희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랑 무슨 사이즈를 주문하면 좋을까 랑 100% 정답으로 가기엔 직접 물어봐가 있으니까요 X 자 C I'd like a polo shirt, please 자 polo shirt 이렇게 목 이렇게 나와있고 단추가 있는 전 이런 종류 셔츠가 좋습니다 너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John을 위해서 A번 정답 직접 물어봐 쟤한테 물어봐 이렇게 출처를 돌리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질문 What size shirt do you want me to order for John? 다시 What size shirt do you want me to order for John? A번 시작 You'll have to ask him 다시 You'll have to ask him 영국식으로 좀 세게 말하는 경우에 You'll have to ask him 이라고 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Number 3 Why didn't you hand in the proposal our CEO requested? A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B That's what I thought C I doubt it 자 먼저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Why don't 가 붙으면 왜 란 뜻이 없고 앞으로 좀 뭐뭐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미래에 대한 제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Why didn't 라고 물어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뭐 뭐뭐 했었던 건 어땠었었었어? 이런 질문이 있나요? 아니죠 이때는 그냥 왜 뭐뭐 안 했었어니가 되면서 Why don't만 예외 나머지 Why didn't Why aren't 모두 다 왜 라고 해석하는 건데 지금 Why didn't you hand in the proposal our CEO requested? 따라서 Why didn't 임으로 왜 안 했었어가 되는 거죠 동사 Why didn't you hand in the proposal our CEO requested? 자 좀 길어졌는데 Why didn't 그리고 뒤에 hand in 제출하다 hand in turn in give in send in 다 제출하다입니다 hand in turn in give in 그리고 hand in turn in give in send in 까지 제출하다 너 왜 제출 안 했니? 제안서 우리 사장님이 요구했었었던 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빴기 때문이다 라는 정답을 지금 주려는 게 아니에요 A부터 들어보도록 합니다 A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B supposed 동사 뭐뭐하게 되어 있다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당신이 제출하기로 한 줄 당신이 내기로 한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A번 정답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B, C가 오답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왜 제출 안 하셨죠? That's what I thought 어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yes 표현이거든요 내가 생각했었었던 뭔가가 그거다 어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맞아 맞짱구치는 표현으로 왜 너는 제출하지 않았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논리적으로 되지 않겠죠? C I doubt it 나는 그 좀 의심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되면서 해석상 역시 그대로 A 너가 제출하는 줄 같이 따라해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 Why didn't you hand in the proposal our CEO requested? 자 발음할 때는 requested 이 음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Why didn't you hand in the proposal our CEO requested? proposal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함께 A 들어볼 건데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이렇게 자 A 시작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다시 한번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발음할 땐 I thought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발음기호가 어 어가 되면서 I thought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do it 이런 발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잠깐 오답 속어 내용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건데 어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맞아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보시면 어 의심할 여지가 없어 확실하지 It's and doubt 명사 It's and doubt 동사 의구심을 갖다 의심 의구심 자 그리고 That's not what I thought 어머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나랑 생각이 다르군 아닌데 이런 표현이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아니요는 예스 노 외에도 이런 표현도 못할 수 있겠다 왜 그렇게 생각해 또 역시나 오답 처리 하셔야죠 3번이었고요 11번입니다 요거 맞췄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제 단어 그렇죠 가장 중요했죠 언제 공연 시작 했었었었었 과거긴 한데 자 언제 공연 시작 이라고 했죠 A B C 갑니다 A 무대에서 연상어 X B I just got here 저 이제 여기 방금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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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같은데 Get 도달하다 들으시겠죠 여기 이제 막 와서 C 100명이 참석했었었다 연상어죠 정답 그대로 B 몰라요 패턴 이제 막 여기 왔거든요 질문 답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When did the band's performance start 시작 When did the band's performance start Performance 이 음절 강세 I just got here I just got here 근데 영국식 발음 Here 이렇게 다 같이 시작 I just got here 그렇죠 Here 이렇게 듣는 문제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세요 기운 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저녁 7시간 넘었는데 화이팅 힘내서 남은 문제도 같이 꼭 맞춰보시고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다 이어나오진 않는데 중간중간 25개 중에 약 4, 5 문제가 이렇게 돌려 말하는 정답이 있는데 요거부터 도미노처럼 쭈르륵 쭈르륵 틀리니까 우리가 5개 틀리는 게 아니라 막 10개 틀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런 걸 연습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미친토의 900인강의 가장 어려운 문제 Part 2만 뽑은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마음으로 자 기운 내서 함께 16번 갑시다 질문 가장 중요한데요 was 과거였죠 시스템이 어떻게 설치 그런데 페이럴 시스템은 그러니까 급여 시스템 같은 거죠 급여 지급 시스템 어떻게 설치가 된 거죠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install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의어로 set up 영국식 발음 set up 굉장히 중요한 동의어로 설치한다 가 나오는 걸 기억하면서 아니 어떻게 설치했어요 웹사이트 명사만 딱 주는 거 역시 어울리지 않죠 from이 되거나 아니면 뭐 I saw I read the instructions 설명상 웹사이트에서 봤어 이러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웹사이트 연상어죠 자 다음 문제 B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B 언제 우리에게 지불을 하겠죠 payroll paying 연상어를 썼지만 X 무조건 물어보면 정답 아닙니다 자 어떻게 설치 I thought you've set it up 니가 set it up 설치한 줄 알았다 T 발음 뒤에 IOU가 되면서 you set it up 니가 설치한 줄 나야 모르지 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pay 지불하다 payroll 임금 급여 명단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참고로 payroll 소프트웨어 이런 급여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자 pay raise 이거 생략가능 동급 인상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pay가 들어간 함정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정답 나왔는데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발음 같이 자 셋 잡 여기 살려서 C 시작 다시 셋 좋습니다 다음 문제 28번입니다 네버 28 Which library offers the longest book checkout service in town A I don't read much B Just for two weeks C An overdue fee 자 예전에는 which 어떤 그리고 library 까지만 들으면 다 만점 가능한 문제가 많았다면 최근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지금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Which library offers the longest book checkout service in town 잠깐 체크아웃은 호텔에서만 하는 거죠 쌤 이렇게 외우시면 안됩니다 체크아웃은 대출이란 뜻도 있어요 대출하다 따라서 어떤 도서관에서 제공합니까 가장 긴 책 대출 서비스를 아 그러니까 뭐 2, 3일 빌려주는 거 말고 막 한 달 빌려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길게 빌려주는 도서관 어디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아 나 잘 몰라요 라는 표현을 I don't know 라고 쓰고 쉽지 않아 제가 도서관 같은 거 막 잘 안 다녀요 독서 잘 안 하거든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A I don't read much I don't read much 제가 좀 많이 막 읽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몰라요 정답인데 자 어떤 오답이 있을지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어떤 도서관에서 가장 대출 기간이 길게 제공하죠 B Just for two weeks 2주 동안이 되면서 연상어죠 대출 기간 2주 자 그리고 두 달 이런 건데 어떤 도서관이니까 How long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X Z An overdue fee 우리 연체률 한다는 이렇게 쓰죠 마감기간을 지난 요금 동의어로는 Over the fee 그리고 Over the charge 자 벌금 뜻이 있죠 Over the fine 벌금이에요 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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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연상어 정답 몰라요 자 따라해 봅니다 자 다시 한 번 그리고 정답 A 시작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자 따라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만 지금 뽑아서 구성하고 있는데 우회적 답변도 순서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Who changed the logo on the poster? Who changed logo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로고 누가 바꿨어요? 이 포스터의 로고 자 그랬을 때 자 누구누구 다 라고 해도 됐는데요 누구누구 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준비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A번 James works in the post office James가 우체국에서 일을 합니다 XX 포스터 포스트 연상어죠 B The exchange rate is high 환율이 높다 자 exchange rate 환율이요? 갑자기 이제 exchange가 나서 change가 나오는 거죠 유사 발음 아니 저기 누가 바꿨어 그랬더니 Don't you like it? 마음에 안 드세요? 되묻는 형태 역질문 정답입니다 자 따라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질문부터 Who changed the logo on the poster? 시작 Who changed the logo on the poster? 포스터 영국식 발음 자 C Don't you like it? Don't you like it?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포스트는 우리가 왜 포스트잇 이란 브랜드도 있죠 붙이다 개시하다 근데 포스트는 명사로 기둥 뜻도 있어요 포스터 오피스 우편을 하는 사무실이야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이 포스터 오피스 우체국이 이 단어와 비슷하게 함정될 수 있겠고 포스터 붙이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파생어든 뭐 연상어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2번 보셨고요 자 이제 31번입니다 이 문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질문 Don't the local buses usually run until midnight? Don't the 가 중요한 게 아니죠 Don't the local buses usually run until midnight? Buses usually run until midnight? midnight? 밤 12시 자 그러면 아 버스들이 있잖아요 보통 밤 12시까지 운영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버스 12시까지 운행 안 합니까? A Please us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쇼 연상어 B No I only drive 자 no면 무슨 뜻이죠? No면 무슨 뜻이에요? 자 우 버스는 보통 밤 12시까지 안 다녀요 그런데 나는 운전만 해요 사실 이게 없으면 답이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오답이 되면서 X, C까지 갑니다 자 여기 밤 12시까지 안 다녀요? You haven't lived in the countryside have you? 시골에서 안 살아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역질문 굉장히 차갑고 너 여기 이쪽 잘 모르는구나 너 이쪽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군 정답이죠 따라서 아마도 운영을 안 합니다 이 시골은 안 살아보셨군요? 형태가 되는 문제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같이 C 자 그리고 역질문이죠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가능하면 소리내서 시작 Don't the local buses usually run until midnight? Usually run until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시 Don't the local buses usually run until midnight? Midnight 강세도 뒤로 자 C You haven't lived You haven't lived in the countryside have you? 다시 You haven't lived in the countryside have you? 다음 문제 39번입니다 자 2 자 정복합시다 쉽지 않겠지만 자 갑니다 Number 39 You haven't turned in the marketing proposal have you? A It's my turn B The TV advertisement worked well C You haven't received it 질문입니다 You haven't turned in the marketing proposal have you? 자 기억하세요 Hand in Turn in Give in Send in 제출하다 자 그중에 you haven't 그리고 You haven't turned in the 제출 안 했죠 Marketing proposal 제안서 Have you? 그러니까 제출 안 했지 제안서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haven't 강세 꾹 찍어주는 거 보셨어야 돼요 제출 안 했죠 그쵸? A It's my turn 네 차례입니다 Turn 차례 Turn in 제출하다 Turn 차례 의미가 다른 반복어의 turn XX B The TV advertisement worked well 자 별표 하시고요 지금 반드시 따라 하셔야 돼요 TV 뒤에 단어 뭘까요? The TV advertisement The TV advertisement The TV advertisement 저희 지금 오프라인 수업 때 엄청나게 많이 따라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문제 풀이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거 정말 많이 처음에 모르는데 한 번만 딱 따라하면 다 기억이 나는 단어 광고입니다 Advertisement 인데 영국식 발음이 되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두 번째 발음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가장 많이 나온 영국 발음 Advertisement 지금 이제 들리죠 텔레비전 광고가 잘 된 거 잘 먹힌 거 같아 그래서 마케팅 연상화죠 아니 그 제출 안 했지 제안서 그치? C You haven't received it 어머 못 받으셨어요? 그것이 받는 것이 마케팅 제안서가 되면서 뭔 소리예요? 보냈는데 역질문이 되면서 부정 거절 지적이 되는 거죠 정답 C입니다 따라해보도록 할 건데 You haven't turned 이렇게 낫을 딱 찍어주셔야 돼요 시작 You haven't turned in the marketing proposal have you? Proposure 다시 You haven't turned in the marketing proposal have you? 그리고 C 따라해볼까요? You haven't received it You haven't received it 아까 광고 영국 뭐라고요? Advertisement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포인트가 있어요 방금 Hand in, turn in, give in, present Send in도 있죠 제출하다 자 그리고 참고로 present 제출하다 present 발음이 바뀌고요 제출하다 turn in 말고 우리 뭐 right turn left turn 회전 말고 it's my turn 차례의 명사들도 있고 turn out 참가자 수 우리 앞에서 봤죠 a large turn out 많은 참가자 수 자 그래서 의미가 다른 방법 turn이 있는데 이게 뜻이 다 다르네 이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해서 착착착 버려야 되겠죠 자 다음 50번입니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게 계속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시간만 잘 따라하고 잘 배우면 많은 어휘들 표현들 외울 수 있겠죠 질문 You sent me your notes from the presentation, didn't you? You sent me notes 들으셨어요? 자 나한테 노트 보냈죠 메모한 것도 이렇게 보냈죠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저한테 보냈죠 예 쓰면 보냈고 노면 안 보냈는데 문장이 더 중요하다 제가 그 보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정답 되는 문제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일단 나머지 정확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B 자 많은 참가자 수가 있었다 연상어죠 발표 많은 사람 영업사원 딱 주는 거 지금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명사만 딱 주면 안 되는 거가 나오는 부가 의문문 명사 딱 버리십쇼 자 이걸 줄여서 세일즈 랩인데 복수니까 세일즈 랩에도 영업사원들이 됩니다 자 정답 이렇게 나오는 문제 따라해 볼 건데요 질문부터 You sent me your notes from the presentation, didn't you? A Was I supposed to?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자 프레젠테이션 발표 Represonative 직원이라는 대표 뜻이 있어서 presentation 다 들어가잖아 유사 발음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문제가 남았어요 기운 내소서 같이 끝까지 갑시다 갈 수 있다 이 문제 별표입니다 자 질문 Who's heading the HR department? 그러면 그 heading 하면 그 heading 할 때 가다 말고 또 head는 우두머리니까 지휘하고 통솔하고 이런 뜻도 있거든요 감독 관리 Who's heading the HR department? 자 그래서 인사부 누가 담당하죠? 누가 통솔하죠? 자 담당자를 물어보는데 A We won't know until Friday 자 We won't know until Friday Not until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낮하고 until이 나오면 두 개 해석 안 하고 금요일이 돼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돼 라는 표현이 되면서 지금 당장은 모르지 금요일이 돼야 알 수 있지 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는 We 위예요 We will not Will Not No 우리는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Until Friday 인데요 금요일이에요 이 선이 넘으면 금요일 이 선이 넘으면 목요일이에요 목금 이렇게 쓸게요 자 금요일 되기 전까지 금요일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모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되면 알 수 있어 금요일이 돼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표현이 되면서 이걸 갖다가 막 금요일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은 영어식 표현으로 자 우리는 금요일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알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금요일이 돼야 그때 발표가 되겠지 이런 의미가 되면서 We will not 약자 We won't know Until Friday We won't know until Friday 자 중요한데 지금 막 없는 문제를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어려웠던 그동안의 기출의 History 중에서 변형이 된 약간 문제니까 일단 반드시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내일 돼야 할 수 있어 영어로 We won't know until tomorrow 12월 돼야 할 수 있어 We won't know until 그쵸? 자 나머지 B스트에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연상어 인사부 8명이 있어 정답 그대로 A 되는 문제 자 질문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Who's heading the HR department Human resources 동의어죠 A We won't know until Friday 다음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갑시다 Number 7 What is this large crate for? A No, I don't have a tape B Matthew just put it there C Please create a packaging design 자 이 문제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질문 What is this large crate for? 힌트는 What 하고 맨 끝에 for가 나와요 무엇을 위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죠 What is this large crate for? 근데 뭐예요? 크레이트가 뭘까요? 크레이트를 여러분이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나무로 짜여진 그러니까 사과 괴짝 같은 상자 그냥 상자를 외우셔도 돼요 자 이 상자 이 큰 상자 이게 뭔 상자예요? 무엇을 위한 무슨 용도의 상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what 의문사 A No, I don't have a tape Yes, No, XX 자 오답이고요 자 그리고 막 테이프 나오면서 상자 연상어겠죠 B Matthew just put it there 어? 최쌤이 거기 막 두고 갔는데 Matthew가 두고 갔어 그것 상자가 되면서 B 정답이죠 이렇게 자 C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Please create a packaging design crate 상자 create 만들고 생성하다 유사 발음이 되면서 정답 B 되는 문제 그래서 create create 유사 발음입니다 질문부터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What is this large crate for? 영국식 발음이 T가 세니까 What is What is this large crate for? large 이렇게 발음이 되죠 What is this large crate for? B 시작 Matthew just put it there 영국인이면 Matthew just put it there Matthew just put it there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발음 어려워요 자 27번 싫어하냐 마지막 문제입니다 For real 이라고 해석하죠 For real Is it for real 싫어하냐 수고했다 마지막입니다 기운 내세요 나도 수고했다 27번입니다 평소문입니다 제가 2시 배 티켓을 샀거든요 A 안전함을 뭐 느낀다 어쨌든 여러분들 A번에 동그라미 땅 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B시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세이프 페리 그리고 이제 티켓 이렇게 나오면서 어쨌든 유사 발음 되고 연상어도 되고 X 표시 일단 세모 표시하고 나머지 B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 제가 2시 그 배 티켓 그거 샀어요 B 그들은 기차가 왜 나오죠? 탑승하다 만들고 B 쓰시면 안 됩니다 어머 지났잖아 2시 반 벌써 2시 반 아 놓쳤네 가 되면서 C 정답 질문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발음할 땐 I bought 가 아니고 I bough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게 맞죠? 시작 그리고 정답 C 다시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very라고 하면 매우 이런 일도 있는데 very very 비싸게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유사 발음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유사 발음도 오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어려운 문제만 다 뽑아 봤는데 많이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자 우리 시험 전에 꼭 봐야 되는 팁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최소 최소예요 세 세트 이상은 반드시 다섯 세트 이상은 좋아요 세 개 최소 세 개 정도 이상은 쭉 불고 왜 틀렸는지 다 리뷰 찍어 맞춘 것도 있잖아요 그쵸? 연달아 틀린 것도 있잖아 눈으로 봤는데 아는 것도 있잖아 실수한 것도 있죠? 전부 다 리뷰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답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sign assign 유사 발음 이런 거 있죠? interview review 유사 발음 이런 것들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 내가 그러기로 돼 있니? Am I supposed to? 난 너가 그러기로 한 줄 I thought you were supposed 이런 패턴을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풀다 보면 선생님 저 평소문만 나오면 틀려요 이런 유형 선생님 저렇게 don't you? 이렇게 끝나는 부가 의문 많이 틀려요 이런 분석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빠르게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적어도 다 아는 건데 으락 지나가니까 단어쳐요 이런 걸 안 하려면 빠르게 듣는 연습 단어 순서대로 시작하는 연습 그리고 우리 미친토익 보카나 미친토익 팁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미친토익 콘텐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할 때 이런 거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미친토익 네이버 공식 카페나 소셜미디아에서 소통하면서 같이 또 많이 인강 듣는 분들이 질문하거나 또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I was supposed to run this class for about approximately 40 minutes 대략 한 40분이 대학위로 되어 있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지만 힘들었겠지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 반드시 Part 2 자신감 있게 찍지 않고 여러분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안녕냐고 마무리할까요 안녕냥